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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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꼭 기저귀 내게 찾아온 것처럼 그대가 내게로 오고 날 감싸는 그대의 모든 게 그립고 그리운 밤 언제 온 거예요? 찾아오 뭐해요 달걀 사러 간 사람이 소식도 없고 전화도 안 왔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꽃향기처럼 꽃향기처럼 내 작은 꿈 속에 믿 왜 그래요? 그날 그렇게 봐요?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당신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당신한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지점장 지점장 송현철인지 요리사 송현철인지 날 부른 적이 부른 적이 있었죠 그대의 눈빛에 그게 그게 누군지 나도 잘 몰라요 찾아오면 조금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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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지금은 안 할래요 당신 꼭 떠날 사람 같아 다시 떠날까봐 안 할래요 너에게 묻으러 다시 지울 수 없는 운명인 것 다시 지울 수 없는 서로 love you love you love you 내 맘 가득히 너에게 눈대로 내 맘 가득히 너에게 눈대로 내 맘 가득히 너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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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 오피스텔로 올거지? 당신 생일파티 우리집에서 하기로 했잖아 무슨짓이야? 측장에서 같이 먹어 마트 꼭 다녀야 돼? 네 왜? 내 힘으로 돈 벌거에요 생활비 올려줄게 그만둬 왜요? 내가 마트에서 일하는게 당신한테 문제가 돼요? 당신 사진에 관심 많았잖아 사진 공부 다시 해보는건 어때? 당신 마음속을 들여다봐 돈을 버는게 목적인지 일을 다시 하고 싶은건지 아니 2018년 3월 17일 2018년 4월 20일 의상 지금 채권채고액 2억4천이 대출 잡혀있으셔서요 저 대출 못 받으십니까? 지금 채권채고액 2억4천이 대출 잡혀있으셔서요 무슨 소리요? 제가 무슨 2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신화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대출 받으셨는데요? 2월 5일날에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예 예예예 사장님 예예 저 현철입니다 예 사장님 저기요 그때 저한테 가게 넘기실 때 그 아들이 이 업체는 보증비율이 80%도 안되는데 금리가 왜 3%야? 그게 특허 업체라 너 어떤 특허인지 알아봤어? 뭐든 좀 확인을 하고 해 죄송합니다 송현철? 대출을 받으셔놓고 자꾸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확인 중이었어요 자기는 받은 적이 없는 대출이 있다고? 예 휴직한 직원이라고요? 아니 휴직한 직원이 어떻게 대출 승인을 합니까? 지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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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직원 명단 이사럼 대출 내가 조사 좀 해 봐야겠어 저게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 지점장님이 지금 알아보고 계십니다. 일단 댁에 돌아가고 계시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영등급 부지점은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게 전산기록이 또 있는데 참. 일단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송 선배님, 우식입니다. 어, 그래, 한 팀장. 부탁하신 거 알아봤는데요. 당시에 전산 리뉴얼 총괄팀장이 우장춘 팀장이었어요. 지금 반포지점 지점장이십니다. 우장춘? 네. 알았어, 고마워 팀장. 네, 행복을 드리는 만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화는 강남지점입니다. 네. 송현철 씨 계십니까? 은행에서 전화 왔어. 당신 금융감독은 가지 말고 강남지점으로 오래 해결해 주겠다. 어, 그래. 아니, 이 회장 대출 내줬잖아. 고성물산 채권담보를 3천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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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현철입니다. 네. 네... 네... 대출을 받으신 적이 없는데 누군가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은행에서 발생한 문제니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금을 치르시려면 바로 자금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만우장 계약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어떻게 제 사장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보통 자영업 대출이 보통 다 그러니까요. 제가 필요하신 자금을 바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저랑 이름 똑같은 분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신기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막 금융감독 보니까 아는 길이었거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4월 22일 곽효주 부지점장 USB 발견. 4월 27일 곽효주 인천항에서 검거. 5월 3일 곽효주 증거불증분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남. 5월 12일 오성 3천억 대출 연루기사. 진위 확인 필요. 5월 16일 징계위원회 입회 김행장은 못 밝혀내다. 부서진 휴대폰이 복구되는 기적. 5월 19일 박형사 장기철 사례용이자 CCTV 확인. 계획적 살인. 5월 22일 우장춘 불파불림. 5월 23일 우장춘 체포.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 5월 29일. 나 이제 돌아갑니다. 박동수 형사님이시죠? 그런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건 제보라러 왔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날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시면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신화은행 지점장? 장기철이라는 사람의 뒤를 미행해 주세요. 안 그럼. 큰 사고가 납니다. 아니 그 다짜고짜. 오늘 밤 두 대의 차를 고장 낼 겁니다. 그 장기철이라는 사람이. 막아주세요. 중간중간 보고해 주세요. 네? 아니 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신화은행 강남지점 송혜철입니다. 아 예 지점장님 예. 오늘 내일 차 타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예? 뭐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꼭 그렇게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아 예. 오 머리 흘렸네? 좀 젠디한데? 오빠 기름댄사. 하하하하. 상관없어. 아빠 기름댄생 기름댄. 아 상관없어. 아빠 기름댄사 기름댄. 아빠님 지수야. 이제 이 가게 우리 거야. 아 진짜. 장금쥐부렸어. 아이고 축하합니다. 신부인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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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쉬어. 내가 할게. 사실 정말 왜 이래요? 날 또 어떻게 놀래키려고 이렇게 전주가 요란한 거... 우리 산책하자. 오늘 날씨 좋더라.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의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많이 잘못했다. 널 너무 아프게 했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잘할게. 나랑... 살아줘 계속. 멀지 않은 곳이라면... 차라리 오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눈물도 안 흘리게 할게. 그의 말은... 그대가 들었으면... 사랑이란... 맘이... 이렇게 남는 건지... 이렇게 남는 건지... 기억이란... 사람보다... 더 슬퍼... 우리... 여행가자. 춘천에... 생각해볼게요. 이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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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봐요? 예뻐서. 이래서 신환에게 계속 남을 수 있겠어요? 하대리. 예. 하여튼 잘해. 자, 여러분.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압니다. 파이팅하고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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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업하는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송현철이라고 합니다. 송현철? 아, 친화은행 지점장님? 안 그래도 제가 은행에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저희 대출도 무이자로 해 주시고. 그런데 지점장님이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혹시 저희 대출에 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아, 아닙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여보세요? 기차 예약하려고 춘천 몇 방 며칠 할까요? 음, 2박 3일? 2박 3일이나 구경할 게 뭐였다고? 당신 춘천 갔을 때 남이섬은 못 갔다고 했잖아. 남이섬 가야지. 내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나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기저 잊지 않겠습니다. 잘 살다가 돌아갈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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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